자 카쿰으로 경험치를 올립니다 아 카쿰 경험치 쩌네요 괜찮네 잘 오르네요 만렙까지 몇포나 맞습니까 아 우리 운전포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렙 얼마 안남았어요 진짜 금방이에요 정말 오래 안걸립니다 보스레이드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추천 안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심 자 28% 남았습니다 여러분 28% 일단은 카쿰 본체가 경험치를 또 많이 주니까 카쿰 잡는 시간 얼마 안걸리거든요 금방이에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향수라는 노래입니다 향수라는 노래였습니다 요즘 무슨 독감이 심하다며요 진짜예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라는 노래 듣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다 애들 콜록콜록 거려요 후쿠다스님 감사합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라는 노래 듣도록 할게요 시린 기억들이 내 마음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없나요 그대 날 안아주면 자를 텐데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은 돌아와 올라와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빗길을 따라가 일단은 그럼 본체를 잡고요 여러분 제가 만렙 시간을 계산해 볼게요 음 제가 만렙 시간을 계산해 볼게요 예 재산중인데 한 아 아 생각보다 필경이 높네요 11억이나 되가지고 올리기가 참 힘드네요 카카옴을 잡아보고 원래 오늘 저녁에 찍고 싶었는데 아 경험치 너무 안 올라서 풀로 사냥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미치겠더라고 괜찮을 텐데 괜찮을 텐데 아 형님 그냥 오늘 저녁에 10시에 하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2위가 1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위가 1이 되면은 잡히는데요 그니깐요 그니깐요 방송 컨셉이 뭔가요 저요? 뭐 그냥 뭐 대화하는 컨셉? 자 일단은 11식으로 잡고요 11식으로 11식으로 잡아요 지금 2위님이 196이라는데요 196이래요 196 심은 잡기 전에 받아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2AM의 내꺼였는데 카카옴 본치가 경험치가 몇 퍼 오르더라? 심이 따가 받는다니까요 네 카카옴이 홈테일보다 체력이 많아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립니다 의외를 막고 커져서 그니깐요 흠 석권님 10을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잘 같다 네가 나를 올려보던 조금만 네가 카쿰 잡을 바에 차라리 몬파가 더 빠른데요 카쿰 팔만 떼고 나올까요 다음 파는 다음 파는 우리 카쿰 팔만 뗄까요 여러분들 안돼 어 어 어 어 안돼 안돼 그치 몬파가 더 빠른 것 같아 아니야 몬파가 더 빠른 것 같아 카쿰 본체 별로 안올라요 몬파가 훨씬 빠르다 본체 잡을 바에는 그러니까 카쿰 팔만 떼는게 이득이다 새로 오신 분이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번 판은 다 잡구요 다음 판에는 팔만 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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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이님 반갑습니다 에게 장난하나 팔만 뗄게 팔만 다음판은 에게 팔만 떼고 그냥 그냥 몬파 빠르게 도는게 빠를것 같아요 니은님 반갑습니다 몬파를 빠르게 찌는게 나을것 같아요 팡이님 오늘 몇시간 잤나요 저 3시간 자고 어제부터 23시간째 아 24시간째 풀방송이요 아까 3시간 자고 그래서 기운이 좀 살아난거에요 저 석권님 들어오세요 석권님 석권님 뭐야 왜 알으시지 저기요 석권님 석권님 지울순 없나봐 버릴순 없나봐 잊지 못하나봐 아 들어간거야? 아 나 바본가? 이 길을 지나가면 좋아해도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발길을 멈춘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팔만 뗄게요 팔만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체로 팔만 떼도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거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는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팔만 떼고 몬파를 빠르게 돌면 될것 같아요 몬파로도 레벨업 금방이에요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몬파가 정말 잘오르거든요 몬파가 최고에요 최고 역시 팔이 최고다 몸뚱이는 별로고 팔이 최고네요 그죠 팔이 경험치가 많이 오르네 잘생각이난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잠깐만요 방금 귓말 하신 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저 방금 귀말하시면 내가 그걸로 법정 올라간적 있거든요? 너같은 새끼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이것까지만 안할라 했는데 넌 뒤졌어요 진짜 아 존나 진짜 경고를 했는데 또 저러네 저 새끼는 시발 새끼가 너 진짜 각오하세요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아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 한명좀 신고 넣으려구요? 아 있어요 그 그 명예훼손을 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저것때문에 한번 크게 터진적 있는데 너 이미 나가서 소용없어 아 주무조로 다 있어